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처먹달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참 답답해요. 그쵸? 자기 물건이 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그것도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외국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왜냐하면 난 이미 동전을 넣었어요? 눌렀어요? 안 나온 것 뿐인데, 이 다음 사람이 동전을 다시 넣으려고 하면, 제가 왜 못하게 하는지 나 이거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겠다. 와이드링크 여기 어떻게, 이거 문제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단어 하나, 오늘은 진짜 이 형용사 하나만 새로 알게 돼도 엄청나게 많은 수습기기가 풀려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게 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대화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전체대화! 주세요! 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텐데, 오! 오늘은 센텐시스들이 짧아요. 나름대로, 그렇죠? 짧을수록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 비춰본다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좀 더 긴장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포커스 해주시고요. 새로운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펜도 꺼내시고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은요. 감탄사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감탄사. 아, 동전 지금 넣었어요. 내려오다가 윙! 음료 나오다가 똑! 걸렸어요. 음료든 그게 뭐, 과자든 뭔가 걸렸어요. 그랬을 때. 걸렸어요. 아, 왜 이래? 짜증날 때. 너무 쉬워요. 이거 약간 무시하실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지금 확실해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나 이럴 줄 알았어.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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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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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와이가 왜인 거는 맞는데, 우리가 진짜 한국어로 왜 이래라고 하는 거가, 형 씨, 진짜 왜인지 궁금해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안 나오는 거니?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그냥 짜증난다는 느낌만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직역으로 했을 때 희영 씨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이라고 하는 게 왜 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거 말고, 희영 씨 이런 거 있잖아요. Oh, what you wrong? 어, 그것도 괜찮아요. what you wrong도 좋아요. 뭐가 문제이냐? That's fine as well.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거. Oh, hey. come on. come on. 이런 거 있잖아요. come on. come. yes. come on은 이리 와 아니에요? 지금 음료수가 막힌 상황인데. 네네네. 이리 와.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게 덩어리 표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따로 이거를 나눠서, come은 오다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덩어리로 해야만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정답은, come이 맞는데, come 자체는 오다. We know that, but it has a different meaning to it. 자, 그리고 우리가 come은 따로 갈게요. 우리가 come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거형, pp형, 일단 기본적으로 웜업으로다가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필기를 하셔야겠어요. 과거형은, came. 좋아요. 그리고 pp 형태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come.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come, came, come. this is like basic. 이거 진짜 기본적인 상황이고요. common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얘랑 얘랑 따로 하면 의미 해석이 되지가 않는데, 이게 common이라는 게 두 개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는 방금처럼 짜증나는 느낌으로, 근데 억양을 살려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 왜 이래? 이런 느낌으로. 아, 왜 이래? 영어로. 아, 영어로? 네. come on. 오, 좋다. 딱 그거예요. 다시 한 번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come on. come on.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왜 이래? come on. come on. 감정만 옮겨왔거든요. 그렇죠. 감정만 가는 거고요. 서둘러 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빨리 와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서둘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서둘러. 다 살렸을 때 두 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right? 서둘러. come on. 이렇게 한다든가, come on. 이런 식으로 왜 이래? 짜증나는 느낌.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짜증나는 느낌. come on. 이거 한번 가볼게. come on. come on. 약간 커에 짜증을 많이 담아야 돼. 많이 넣어주세요. come on. 이렇게. come on. 지금 you put the coin in. 넣었는데 the food is not coming out.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긴 게 나와버려요. 자,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정말. 기네요? 자, 여기 비어있는 거가 뭐가 될까요? 왜 상대방이. 제가 흔들고 있었나봐요. 이미 흔들거나 짜증난 상황이니까. 아니 왜 그 자판기를 흔들고 있냐고 물어본 거죠. 저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흔들고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수면 부수지 흔들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이 한마디에 저를 굉장히 이제 헐크로 만들어버리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왜 그 자판기를 흔들고 계신 거죠? 네. 왜. 왜. 당신은 뭐뭐니? 응? 뭐하고 있는 거니? 근데 뭐뭐하고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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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하고 있는 중이니. Why are you. 맞아요. 진행형인가 봐요. 뭔가 ing가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좋습니다. 진행형. Why are you. 흔들링. 흔들링. Why are you. 흔들링. 그렇죠. 밴딩은 또 뭘까? 밴딩이 흔드는 건가? 머신? 머신이 기계죠. 단어를 몰라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죠 지금. 왜냐하면 어순이 있는데 우리가 또. 뽑아준 어순이 있는데. 아 그럼 이게 자판기인가 보다. 아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른 단어는. 그럼 why are you. 흔들링. 흔들어. 자판기. 네. 너 왜 흔들고 있어 자판기를.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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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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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쉐킷. 쉐킷. 아하. 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케이. 쉐킷으로 변형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요. Let's see if she's right. 자 볼게요. Why are you shaking the vending machine? Vending machine. 정답. 정답. 좋습니다. 쉐킷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흔들다 라고 할 때 쉐킷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지금 ing를 왜 붙였다고요. 윤경씨? 현재 진행형일 것 같아서요. 맞아요. 실제로 왜 흔들고 있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bing 폼을 맞추기 위해 why are you shaking 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쉐킷라고 하는 것 좀 우리 과거 pp 형태. 이거는 사실 흔히 쓰이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헷갈릴 수도 있지만 패턴으로 이런 것을 연습 많이 해보신 분들은 느낌상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일단 쉐이크. 어 갑자기. 진짜 헷갈리는데. 어 이거. 혹시. 샤크? 쉐이크. 쉐이크 샥샥. 아니면은.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힌트를 약간 주신 것 같아. 슉. 오케이 뭐. 알아요.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어요. ED를 그냥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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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쉐이크. 쉐이크. 오케이. 와우. 쉐이크 우리가 사진관과 느낌이 비슷했어. 자 지금 희형씨가 원래 이거 거의 만점 수준의 분인데 그만큼 이게 헷갈미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많이 나오질 않을니까. Ana게 거예요. » 쉐이크 다음에 우리가 슈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아 оп enfant 제가 갑자기 떠올라. 이거 혹시 5를 하나 verts탈 taking one to it. 네 ct. 어. E 빼고요 E를 또 빼야 돼요 그리고 shaken is correc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PP까지 쓰게 된 거죠 좀 어려우니까 반복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머신이라는 게 무슨 단어죠? 기계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동전기계 영어로 코인머신 뒤에 강사해 줬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희영 씨가 아까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게 자판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밴딩 머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판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B가 아니라 V죠 만약에 B라고 해버리면 구부리는 밴드하는 허리를 구부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밴딩이 아니라 밴딩 머신이 자 V 사운드 다시 한번만 희영 씨 보여주세요 아랫입술 위에 윗입술 올리고요 바람을 뿜을게요 V V V V V V V V V 자판기를 알아두시고요. 밴딩이 무슨 뜻이에요? 밴딩이라고 하는게, 비즈니스를 사실 얘기를 하거든요. 컴페니 벤더 이런거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건 비즈니스처럼 많이 쓰게 돼요. 컴페니 벤더 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너의 고객이예요. 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희영씨가 나의 벤더라고 하면 나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뭔가를 나하고 물건을 거래하는 기계구나?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느낌의 밴딩머신 그래서 밴딩머신 그렇게 알아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사실 밴딩머신이라는 단어는 아이들도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냥 원 월드로 거의 외워지는 외워둘까요? 밴딩머신 밴딩머신이라고 했고요. 거기에다가 앞부분에 why are you라는게 나왔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BING는 시작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하죠? BING 비동사의 ING는 진행형이죠? 진행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심지어 맨 앞에 Y라는게 붙었습니다. Y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왜? 왜? 그렇기 때문에 Why are you ING? 이렇게 하게 되면요. 왜? 너는 뭐만 하고 있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상대방의 진행형 질문을 물어볼 때는 Are you doing something? 예를 들어 Are you eating? Are you drinking? 너 뭐하고 있니? 까지만 물어봤다면 이제는 Why를 집어넣어서 왜? 너는 ING 하고 있니? 이렇게 해서 그 행동을 왜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를 물어본 거죠 지금? 왜? 너 쉐이킹하고 있니? 쉐이킹하고 있니? 라고 해서 흔들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입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소리 지르는 거 뭐지? 혼자 왜 소리 지르는 거 에비바디 까악! 어? S로 시작하는 동사? 아 샤우트 아 샤우트 or Scream Scream right? 그러면 너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아이한테 막 Why are you screaming to your children? Scream? 아니라 Sc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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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Why are you screaming? How about this one?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아이한테 Why are you crying? 여기에서 Here Here Why are you crying here? How about this one? 하하 소리내서 웃는 동사는 뭐죠? Laugh Laugh 그녀가 이번엔 주어 바꿔볼게요 그녀는 왜 웃고 있지? Why Are you가 아니라 Is she laughing There you go 제가 여러분들한테 are you만 드렸다고 해서 너가 뭐 하고 있니? 이렇게까지만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어를 바꿔서 주어가 바뀌니까 당연히 비동사도 바뀌게 되죠 Is she 이런 식으로 남이 뭐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유를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are you screaming? Why are you screaming? Why are you crying here? Why are you crying here? Why are you crying here? Why is she laughing? Why is she laughing? 자 그리고 본문을 읽어볼게요 Why are you shaking the vending machine? Why are you shaking the vending machine? 그렇죠, vending machine을 왜 흔들고 있는 거 자판기 왜 흔들고 있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야 이상하게 치고 만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음료가 안에 껴 있어서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My drink 내 음료 는 뭐뭐다 트럭이다 어디 트럭이 있어요? 아 트럭이 아니구나 아니죠 내 음료는 그게 뭘 거 같아요 흐름상 네 그게 뭘까요? 껴 껴 오케이 그럼 이 껴 껴 어디에 껴? My drink 이다 껴다 껴다 어디에 껴다 껴다 안에 그렇죠 어디서 좋아요 껴다 안에 어? 그럼 인 응? 응? 인에? 오케이 우리가 안쪽에 어떤 면이라고 하는 보이죠 안쪽에 아아아 그런 거 목적으로 껴야 되고 인사 사이드 그렇죠, 베리 나이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인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한 번 볼게요 My drink is stuck inside there you go 인사이드도요 사실 현용사처럼 안에 있는이 될 수도 있고 안에서 안으로 아니면 안쪽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도 될 수도 있고 부사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문장 흐름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안에 이런 식으로 부사가 된 거죠 그렇죠? 안쪽에 stuck이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음료라는 이 단어 바로 drink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hold on one second 얘부터 먼저 볼게요 네 우리 drink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음료라는 뜻도 되지만요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어른들끼리 이렇게 막 쓸 때 있잖아요 네 너 drink 마시러 갈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대부분 술을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음료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음료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느낌상 느낌상 그렇죠? 회사 딱 끝나고 let's go for a drink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게 뭐 콜라 한 잔 마시러 가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술을 얘기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드링크보다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까요? 드링크 아니죠 약간 입모양을 좀 모으면서 약간 주 느낌 그렇죠? 약간 드링크 이게 완벽하게 지으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입모양을 모았을 때 R 발음과 D 사운드가 충돌을 하는 사운드예요 D, R 오케이? 자 해볼게요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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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음료라고 할 때 beverage라는 단어도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beverage 배 배 배부르지 B로 시작해서 음료 마시면 배 부르지 B, 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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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렇죠, 베리 나이스. 베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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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많이 먹으면 베브리지. 자, 이게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베브리지, 드링크라는 단어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쓰는 단어. 요즘 커피숍에 가도 이 어떤 드링크라고 써 있는 곳도 있지만 아, 맞다, 맞다. 이 단어가 써 있는 곳이 또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I think I spotted that. 그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베브리지, 드링크, 이런 거 둘 다 음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제 친구가 이걸 비버리지로 읽던데 잘못된 말음인가요? 베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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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그 친구가 저예요. 어, 남인 척 한 건가요, 지금? 이제는 베브리지가 되겠습니다. 솔직해서 좋아요. 자, 지금 베브리지하고 Oh, I almost forgot, alright. 안에 있는 거 inside, but before we move that, 우리 반대로 밖에 있는, 밖에서 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될까요? outside. outside라고 여러분들 표기하시면 되겠고요. outside. alright,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더 표, 여기서는 이 짧은 문장에도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자, 내 드링크가 일단 음료인 거 알았어요. is, 가운데 거 모르겠고, inside, 안쪽에 돼 있다. 자, stuck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stick, 원래 기본형이 stick이에요. s-t-i-c-k, stick. 이 스틱이 뭐냐면 이건 어디다가 끼어넌다는 뜻이에요. stick. 우리가 꼬챙이 그것처럼 끼어넌다인데, 그거를 pp형으로 바꾼 게 stuck이거든요. 그래서 이 stuck이라는 형용사는 뭔가가 이렇게 끼임을 당한 겁니다. 결국은 의역을 하게 되면, 껴있는, 혹은 오도가도 못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stuck이에요. right? stuck.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무슨 줄에 묶여가지고 내가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그랬을 때는 I am stuck. 나는 완전 stuck이 된 거죠. I'm stuck. 어, stuck돼 있다. 오도가도 못하는 이라는 형용사라서, 여기서는 내 드링크가 stuck이 돼 있는 거죠.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inside. there you go. 이 표현, 응용한 아주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I'm stuck at work라고 하게 되면, 나는 일에 묶여있다가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바빠. I'm stuck at work. 그리고 I'm stuck in traffic 이라고 하게 되면, 나는 교통체증에 묶여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뒤에 또 이런 전치사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My drink is stuck inside. My drink is stuck inside. All right.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걸 꺼내드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I'll get... 힌트, 바깥쪽. I'll sign for you. OK. 자, 이 부분에서는 get이랑 out이랑 같이 붙은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out에서 끝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뭔지... 오마이야,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아주 그냥... 오늘은 좀 앞부분에서 예의가 길어서, 자, out에 일단 밖으로의 반대는 우리가 i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바로 get, 명사, out. OK. 뭔가를 get out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밖으로 꺼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et something out.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가 outside 따로 쓰지 마시고, 그냥 get out으로 알아뒀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I'll get it out. 나는 그걸 밖으로 빼줄 것입니다. 빼줄 거다. 여기서 eat이라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네, 꼭 껴있는 음료수. 그쵸, drink를 얘기하겠죠. for you. you.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줘봤고요.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자, 영어로 하면 그냥 감탄사. 아, 왜 이래? 짜증 났어. 아, 컴온. Right? How about this one? 제 음료가 안에 껴있어요. 이렇게 하면? My drink is stuck inside.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칼 한번 만나보죠. 칼. All right. 그러니까 자판기 주인 아저씨인가 봐요. 그쵸, 당황한 거죠.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뭐야, 뭐야? Oh, come on. Oh, my God. Oh, my God. Why are you shaking the vending machine? Don't touch me. Vending machine. 나 사장이야. Is it yours? Oh, my God. My drink is stuck inside. Oh, you know what? I'll get it out for you. 여기 다 나왔는데 뭐, 툭 여기 있잖아. 뭘 흔들러. 10개 뽑았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아홉 개를 더 빨리 뽑아주세요. 여기 동전 넣었는데 그게 없는데? 열어서 없으면. 네, 빨리. 저 전체대화 듣고 오기 전에 아홉 개 빨리 뽑아주세요. 아홉 개라고요? 네. 없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전체대화 주세요. 주세요.